아 공에 출격이니까 맞다 용기병을 여기도 한번 해보자 용기병이 중장과 추가 피해가 높여졌고 그러니까 용기병을 좀 해보자 근데 문제는 용기병에? 아니야 용기병에? 어 근데 소원이 둘 중에 하나는 끌고 해야겠네요 그럼 저희 괜찮은 거 하세요 에이? 못할 수 있다고? 어 이거 괜찮다 그래도 벗겨 예 원래 200이었지? 저게 100에서 200에서 야 좋다 이거 음 김혜선님 안녕하세요 저게 뭐야 나 처음 봤는데 저거 불멸자 최대 체력 880 플러스 50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저거는 아닌 거 보니까 괜찮긴 한데 뭔가 불안해요 감이 왔어 불안하다는 감이 일단은 용기병은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연습생님 안녕하세요 스카이가 오는 건가요? 글쎄요 글쎄요 네 오랜만이네요 연습생님 하나만 뽑아도 될 것 같아 뭐가 올지는 모르겠다 하나는 미리 관문 하나 뽑고 노선이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일단은 뭐로 해야 하지 일단 적 조합을 보고 하자 내가 말했죠? 적 조합을 보고 제가 조합을 짤 겁니다 이제 여기에 몰빵을 하죠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알타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도와주면 돼요 이제 시간을 거스르는 자 뭐? 나니? 뭐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 méth requiring 유오 히히히 첫번째 끝 시작 오우 다행이다 아아 심장아 아 내 심장아 아 다행이다 아 아 이사람이 진짜 아 풀토야 안되겠다 이거 불사도 뽑아야겠다 이거 불사도 불사도 각이에요 이제 과일을 깨리러 갑시다 이거 불사도 하고 용기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낫네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기지 방어용 할 때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용기병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관문은 두 개동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안녕 음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공의 출격이 공주 뉴스씨 많이 올거에요 그러니까 용사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도 용사도 나쁘지 않아요 사거리 증가해 근데 초정매의 압축자세를 방어로르트 증가를 했으면 아싸 로고기다잉 그리고 아프탈리스트가 이거 공교로 방자피해까지 추가로 주는 그 버그가 있었는데 너프 당했습니다 상가공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 기분 좋아 요공이에요 아 기분 좋아 아 근데 스카이 있네 정찰기가 있네요 기분탈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버프다 때려보자 음 개인적으로 버프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버프에요 관문이 조금 녹고 있어 개인적으로 관문이 해병보다는 잘 깨져 그리고 사고리도 8정도면 음 은근 괜찮아 진료 로고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가죠 음 좋아좋아좋아 일단은 방어부터 사고리 그래도 돈이 부족해 가자가자 어 잠깐만 로고기다잉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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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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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사거리가 넓어서 왕복선을 잘 잡네요 그건 인정할게요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잘자 연구선을 준비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됩니다 로고기면 개인적으로는 불멸자를 뽑는게 나쁘지 않겠는데 불사도가 출정하면 출동하면 어떨까 하하하하 나도 스카이를 쓰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스카이를 보낼 자리가 됐군요 됐습니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탈출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이 값은 이제 제껍니다 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하하 좋은 동맹이군요 자네 은혜에 감사를 하겠나니 이제 불사조가 나옵니다 불풀풀풀 불사조 간지나 불사조 간지나 좋아 짜자 아쏠 로콩이다잉 sten 잘 잘 요공 왔어요 하늘에서 요공 왔어요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이 뭔 개소리야 넌 못 지나간다 오 예 좋았어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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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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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데 아니 용기네 소모의 기반이 죽을거에요 진짜 재밌게 없으면 재밌다니까 아돔 부르카 렛츠와 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좋았어 이제 가스만 채찍하면 됩니다 좋았어 끝 끝 끝 좋아 이제 가자 여기다 이제 아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까 음 음 이거 나는 여기 이거 불사도를 업하면 되겠군요 딴딴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일단은 용기병은 문제는 이게 이게 아까 탐지기가 필요하다 하던데 탐지기 좀 얻을게요 오오오 근데 당귀문 이작식 잘 잡네 아까 대구문 약간 대처리 왔다 오니까 괜찮아졌어요 음 정일 공략하네 따다다 탕탕 좋아요 좋아요 성소로 갑시다 얘 가스도 철철철 잘 먹고 아이고 좋아라잉 아이고 달달잉 단단단단 순간이 더 성공 좋았어 아이고 달달해 아이고 달달해 달달하다 그래 좋았어 아 불사도만 보낼까 아이고 기분 좋은데 좋았어 갑시다 음 성소리 나중에 이거 공업할게요 이게 얘가 이걸로 바뀌면 오케이 이걸로 하자 여기를 위한 날 환영해라 지람의 라이오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난다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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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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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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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은 잘 잡는다 긴장하마 가자 가자 아 그야 가자 불사도 가자 가자 좋아서 불사도 업 했고 이제 공만 사면 돼요 가자 가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싸 어 좋아좋아좋아 다 날려버려 맵 아 용기병이 맞고 있네요 용기병 하지만 용기병이 출동하면 어떨까 어 올라갔네 다닐네 드라곤 얼렁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좋았어 이게 바로 공허구 총장차다 차차차차차차 갈라이름으로 널 명사하지 않습니다 좋았어 차차차차차차차 이태일 영장이 탔다 히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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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테이 텔베 왔어요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몰랐지 텔베 왔어요 제발 아하하 까애호 아하 하하 히트 음 따라따딴딴 따라따딴딴딴 따라딴딴딴딴딴 따라딴딴딴딴딴 통합 난 오늘도 이 궁이 비를 맞으며 하하하하하 에하하하하하 잘 죽었군 튀어 잘 죽었어 용기병이 출동하면 어떨까 자세잉 중장갑을 용기병에게 맡기라옹 따차차차차 빠세빠세 빠세빠세 불사도는 모두 고모고모 총량타야 이거 딜봐라 이거 얘 딜이 장난아니라 어허 고모고모 총량타 어허 고모고모 총량타 어허 과충전 따다다다 들어 올려라 음 음 음 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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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용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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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낭 딜은 괜찮아 근데 기분 피해가 안좋아 상결림이 안녕하세요 왕 동란타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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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좋다 이게 바로 중난바지 헤헤헤헤헤헤 들어왔어 하하하하 아 고객님 테빼 왔어요 테빼가 아주 많습니다 테빼가 와 노려노려 바삭 바삭 테빼 왔어요 테빼 총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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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많이 죽었네 아 용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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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용기병 반기 워 어우... 예아... 대박... 예아... 어디 볼까요? 짜아! 딜은 좋다! 하하하하 근데 아쉽게도 스카이는 안 왔습니다. 아쉽게도 스카이 Expl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